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썰은 재방송을 굉장히 애용하시는 상위 2% 지능의 소유자 부활한 마약하님이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마약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약하님. 질문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무겁지 않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질문 1. 한개밖에 없네요. 혼자 사는 것 다른 말로서 독립을 의미하죠.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모님을 떠나 저 혼자서 살게 됩니다.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직장에서 돌아온 이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간의 업무, 청소, 빨래, 공과금 수납, 분리수거, 요리 등등, 또 제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혼자서 사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반드시 해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 등등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막상 혼자 나가 살려고 하면 못 살게 해야 하겠냐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아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기 이전에 숙달되어야 할 투기의 능력치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을지 이야기해주세요. 자취를 해보신 분들의 경험들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 보세요. 와... 크... 봐봐. 뭔가 배운 티가 파팡나지 않습니까? 질문에서. 이건 약간 대학교 주관식 시험 같지 않나요? 여러분. 대학교 중간고서. 중학교 주관식. 그니까 쉽게 말해 그거네요.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 때. 아, 그니까. 어... 혼자 살게 될 때. 어... 반드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맞죠? 음... 일단 혼자 사시는 거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어... 이... 이 답변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마약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혼자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한테? 아직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왜... 어...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어... 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 리방요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그동안 부모님하고 함께 사신다고 저한테 이제 채팅창에 그 말씀하셨던 거를 좀 기억을 하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개인적 이유 같은 거 있어요? 이유 같은 거... 아...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차 나서 이대로 부모님하고 계속 살면 노년기를 보내게 되실 부모님께 민폐일 것 같아서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이건 좋은 선택입니다. 마약하님.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나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 아무래도 마약하님이 하고 싶은 거 부모님이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충돌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약하님이 마약하님의 라이프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젊으니까 그걸 커버 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차고 이제 노사게 되면 부모님들 이제 직장을 안 하시고 어... 찰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 안 하시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아마 마약하님 부모님들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지금껏 겪어왔던 삶하고 또 다를 겁니다. 마약하님 부모님도 지금 환갑이 넘으셨죠? 환갑이 넘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 다니실 때 모습하고도 사뭇 다를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 환갑이 넘어지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뭐 다른 부업이 없는 이상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약하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사사건건 일을 할 때는 서로 이제 바쁜 게 있고 어... 하다 보니까 나한테 간섭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어... 특히 부모님이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약하님의 어떤 사사건건 마저 이렇게 간섭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특히 마약하님 특히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간섭할 게 가장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너 아가씨 언제 데려올래?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어? 만난 아가씨는 있냐? 없으면 뭐 하나 선짜리 하나 만들어줘? 이런 얘기 계속 하실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부모님이라면 왜냐하면 저 마약하님 여러분도 아시죠? 마약하님은 좀 직업이 괜찮거든요. 서울에 좀 어... 좀 더 유명한 대학교를 낳으신 약간은... 그... 초특급 인재이기 때문에 예... 저분이 나는 엘리스트 코스를 밟은 분이에요. 보통의 어떤 셀러리맨드라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야. 야! 야, 마약하야. 너 뭐 만난 아가씨 없으면 우리가 하나 만들어줄게. 어? 맞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와야 되네. 마약하님이 결론적으로. 맞죠? 지금 이거 듣고 있죠? 근데 어... 만약에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정년퇴식하시고 집에 계시면 더 많이 들을 거예요. 더 많이. 어? 특히 본인 사생활에 더 많이 간섭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혼 얘기는 일부일 뿐이에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어? 너 언제까지 장난감 마칠 거냐? 어? 맞죠? 일단 저는 그래서 마약하님이 어... 자취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독립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어... 대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마약하님이 무슨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부모님하고 부리치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지금 부모님하고도 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찰스님이 가내에만 한문을 넣은 건 뭐죠? 네. 배웠다는 증거죠. 배웠다는 증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굉장히 어... 근데 맞춤법 안 맞나요? 어... 이런... 이런... 원래 이런 실수 안 하는데 마약하님이 이런 실수 하시네. 오... 마약하님 한 칸 띄우는 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거 굉장히... 마약하님한테는 굉장히... 크랙인데... 당연히 아실 거 같아서 얘기했는데... 네... 마약하님 이런 거 칼 같거든요. 맞춤법 띄어쓰기 콤마 특히 이런 전문용어들 이런 거 집어넣는 게 굉장히 처찍같이 적인 사람이에요. 봐봐요. 질문할 때도 보통 적는 게 아예 보시면 봐봐요. 캐스천 원이라고 이렇게 딱 적잖아요. 무슨 시험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자기증 시험 주관식 문제도 아니고 봐봐 이렇게 넣잖아요. 누가 보면 마약하 마약하 산업기사 1급 주관식 1번 문제 배점 50점 아 너무 쉬웠냐? 아 찰스님 어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일단은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 요거 드릴게요. 자취하면 해야 할 것 어... 자취하면 해야 될 것은 뭐냐 자취하면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자금관리를 잘해야 돼. 자금관리 자 자취를 할 때랑 안 할 때랑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경제적인 부담을 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부모님도 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일부만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자취를 하게 되면 이 의식적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버는 월급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자금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돈을 못 모아요. 이 자금관리 못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쓴다거나 밑바지들 물붙기도 하나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취하면 돈이 많이 깨져요.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커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취를 했을 때 어떤 집에 얼마짜리 평수를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 건지 계산해 보세요. 미리 어느 정도 계산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 정도 요금이 나을 것인가 고정비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취하게 되면 받은 집 맞다뜨려야 되는 부분인데 하기 이전에 미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금관리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못 해요.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뭉개져요. 맞죠? 그리고 내가 자취하는 주거공간 마이커님 어떤 데 자취할지 모르겠어요. 마이커님은 맞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나와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거공간을 원하세요? 아파트 아니면 원룸 빌라 오피스텔 오피스텔 고시원 많잖아요. 아니면 일반 다세대 주택 아니면 빌딩 제가 봤을 때 마이커님은 최소 오피스텔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야 역시 클라스가 다르네 역시 자취를 아파트에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분도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야 보통 원룸 아닌가 좀 능력 좀 집이 좀 살면 오피스텔 이 정도 아니에요? 이야 자취의 시작을 아파트부터 한대요 이것부터 드라마에서나 약간 드라마에 보면 왜 잘 사는 집의 자재들이 저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래 뭔데 저도 이제 부모님 곁에서 떠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 방뚝칸짜리 아파트만 좀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통 왜 보통 부잣집 상류층 다지는 어떤 자재분들이 나와가지고 할 때 보통 그렇게 아파트 시작하잖아요. 이야 시작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면 아파트 좋습니다. 마약하니 아파트 좋아요. 그럼 아파트라도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평수가 다르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평짜리 아파트 아파트도 평수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혹시 뭐 80평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이야 마약하니 금수저 맞네. 김환자네. 김환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는데 몇평짜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여의도겠죠? 여의도 여의도에 살겠죠? 여의도 대단하네. 대단하네. 와 클라스가 다르다. 클라스가 달라. 서울에서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도 한 6억 하지 않나요? 6억? 6억 정도 하지 않나요? 왜 연예인들 이제 연예인들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월세예요. 월세. 전세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연예인들 사는 아파트들도 그 사람들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 한 명도 없어요. 전세도 없을 거예요. 거의 월세입니다. 월세. 아파트 의리래 보이잖아요. 연예인들도 그 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닙니다. 잘해봐야 전세예요. 근데 저분은 매매예요. 연예인보다 앞서간다는 거죠. 연예인들보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크. 다르네. 역시. 아무튼 뭐 좋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하시게 될 거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몸 관리 손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몸 관리입니다. 몸 관리 일단 내가 아프면 안 돼요. 내가 아프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프면 누가 병원을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오히려 같이 살 때보다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동네 동네 당연히 여의도겠죠.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동 맞죠? 후보 후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약하니 후보 동네 후보 내가 어디 가겠다는 후보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취하실 분들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취하실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요. 여기 자취하셨던 분들 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취하면 혼자 살면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끼니를 거르게 돼요. 몸 관리라는 게 딱히 없고요. 삼시자께 제대로 챙겨 먹고 인스턴트 배달음식보다는 밥을 먹는 게 낫습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근데 혼자 살게 되면 그러니까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안 챙겨줘도 부모님 챙겨주시니까 어떻게 다 챙겨 먹잖아요. 밥 같은 거 근데 혼자 살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사 먹잖아요. 맞잖아요. 햇반도 안 챙겨 먹어요. 그럼 뭐냐 배달음식 먹는다는 거죠. 왜냐 혼자 살면 왜 밥 챙겨 먹기가 힘드냐 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나면 설거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밥은 무조건 챙겨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귀찮아도 근데 대다수의 자취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돼요. 남자들 여자들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해봐 보면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밥 챙겨 먹고 설거지나 이런 거 다 해놓고 하는 사람들 별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자취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항상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몸 관리하는 게 별거 아니라 밥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밥을 잘 챙겨 먹고 건강검진 같은 거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지출 고정지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기세나 이런 거 어떻게 나오고 가구 선택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TV 같은 것도 몇 인치 나올지 어디가 싼지 소파 같은 거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마약카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통의 자체랑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의미 있는 제가 저도 이번 주에 임종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여러 개 속으로 임종을 맞이할 뻔했어요. 차라리 차라리 죽는 게 덜 아프겠다는 생각 너무 아프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아프고 그것들이 고생하면요. 차라리 죽는 게 덜 아프겠다는 생각 가지게 돼요. 진짜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살면 돈이 얼마나 들 건지 이런 것들 고정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리고 내가 집안의 가구를 어떻게 드러낼 건지 이런 것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취미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요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요정도만 해야 될 것 그러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일단 첫 번째는 배달 음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 것 자 이게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마약한 입 밥을 웬만하면 해먹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요리를 사더라도 자취해서 못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요겁니다. 사람들이 밥을 안 챙겨 먹어요. 그리고 왜 안 챙겨 먹냐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본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설거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설거지는 안 해도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누구 하나 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혼자 사는 혼자 사는 삶의 굉장히 장점이죠. 맞죠? 장점이죠. 단점. 왜 단점은 뭐냐? 건강이 나빠집니다. 배달 음식을 먹으면 확실히 건강이 나빠져요. 일단 몸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살도 많이 찌고 배달 음식이 당장 끼니 해결하는 데는 좋단 말이에요. 배달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밥 보면 먹을 수 있어요. 밥 처리 먹을 시간도 없고 기차로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먹지 말라는 거죠. 특히 자취하실 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배달 음식만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아예 요대는 안 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몸이 상당히 나빠져요. 왜냐하면 배달 음식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MSG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 잘 안 돼. 느끼하고 기름기도 많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일반 밥 먹는 거에 비해서 소화가 상당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집 안에서 술판 자주 버리지 말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뭐 친구나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집에서 술 먹고 이렇게 막 날방 까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약한 이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로우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워도 나름 자기가 할 거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외로운 거 자체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 혼자서 이제 집에 있을까 너무 철양하니까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한 잔 먹으면 상관없는데 뭐 두 병 세 병 네 병 다섯 병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출근할 수 있겠어요. 출근 못 할 수도 있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카님은 이렇게 안하실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자 그 세 번째는 어 쓰레기 버리는 거 설거지 빨래 미루지 말 것 이것도 못하 이것도 많은 자취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이거 하면 왠지 또 일하는 거 같거든. 맞죠?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니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일하는 거 같거든. 왠지 업무의 영향선인 거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안 해도 뭐 당장은 살 수 있으니까 당장은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거 한번 안 버리고 미루기 시작하면 계속 미루게 돼요. 나중에 정말 하기 싫어져요. 싱크대에서 쳐다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나벨 보고 빨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너무 과소비하지 말 것 가격이 필수 뭐 마약화는 크게 과소비 안 하겠지만 근데 혼자 살게 되면 이 소비의 폭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뭐 한 개만 있어도 막 넉넉잡아 쓰는 세 개 네 개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경우 왜냐면 장보기 귀찮아가지고 막 넉넉잡아 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못 써가지고 못 써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한 번기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손이 너무 커서 어차피 해먹지도 않는데 음식 같은 거 뭐 어 뭐 우유나 이런 것들 사놓고 싸니까 사놓고 막 안 먹다가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곰팡이 쳐가지고 그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과소비하지 말기 위해서 과계부를 좀 기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계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가계부를 적으면서 자기가 자금관리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계부를 적으면서 자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구나. 아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갔구나. 왜냐하면 마약하니 마약하니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넉넉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골든스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혼자 살면 내가 번 돈만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그 돈 그 돈 다 써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안에서 내가 쓸고 내가 써야 될 것만 쓰고 나버린 저축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더 내 돈이란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모으고 저축해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간다거나 좀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취하면 돈을 못 모은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물론 마약하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자취하는 케이스가 너무 특이 너무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 봅니다. 다를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이 답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숙달 되어야 할 특유의 능력치 다른 거 없고 그냥 요리하시면 돼요. 요리 요리하고 빨래를 좀 아시면 되죠. 숙달 되어야 될 능력치는 없고요. 그냥 저금하면 돼요. 사람은 어차피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막다뜨리게 됐을 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빨래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배웠어요? 다림질하고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니까 배우게 되잖아요.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약하님은 그래도 다른 분들 다른 어떤 자취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마약하님한테 들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로 자취의 시작을 아파트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매매로 사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취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번호는 돈 플러스 부모님 돈 해가지고 아파트 안에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그것도 서울에서? 없어요. 없어. 보통은 고시원 아니면 원룸이에요. 원룸도 그것도 월세야. 보증금 최소로 맞춰가지고 맞죠 여러분? 다 월세로 취약하죠. 월세로 또 마약하님 또 시작인데 또 마약하님 기숙사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기숙사도 기숙사도 원래 못 들어가잖아요. 기숙사도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청해가지고 경쟁 뚫봐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입학생 중에 한 10%인가 그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90%는 자취해야 되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엔 거의 10%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10%도 안 될걸? 근데 부모님이 그것만큼 못 봐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와 부모님 대단하시네요. 마약하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는 부모님은 없어요. 마약하님 부모님 뭐 마약하님도 돈 많이 벌었겠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주신 돈을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약하님 맞잖아요. 마약하님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이 상당히 많으니깐 그 돈 보태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아파트면 못해도 7억 8억일텐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혼자 살더라도 부모님한테 아무 전화 많이 하시고 한 번씩 놀러가세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더라도 부모님 연락 오실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밥 챙겨 먹는다 얘기하시고 한 번씩 혼자 살더라도 부모님 한번 찾아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아무튼 자취하시더라도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약하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